알쏭달쏭 보험 첫 번째 주제는요. 후유장애 보험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후유장애 보험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는데요. 우선 후유장애 정확히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기본기부터 탄탄하게 짚어주시죠. 네. 후유장애 하시면 여러분들이 장애와 많이 구별이 되실 것 같은데요. 후유장애는 일단 상해와 질병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상해 후유장애에서도 좀 더 자세히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후유장애라고 하면 피보험자가 사고에 의해서 상해를 입거나 질병에 걸려서 신체의 일부를 일통과 영구적인 장애를 남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해의 90%는 후천적인 원인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여성 상해 후유장애는 20%, 남성은 80% 정도의 후유장애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천적인 장애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걸 인지해 주시고 오늘 방송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애가 후천적인 게 더욱 더 많다라는 걸 좀 기억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요. 상해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재해라는 용어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둘에 대한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좀 명확하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은 어떻게 됐나요? 네. 상해의 후유장애와 재해의 후유장애 보험금이 나눠져 있습니다. 상해의 후유장애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상해로 인한 사고를 말하는데요. 재해도 물론 사고로 인한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내용이 조금 틀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상해의 후유장애는 보통 보시면 손오의 보험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하고요. 여기에는 우연하고 급격한 외래의 사고라는 세 가지 전제 조건을 모두 갖추어져야 상해의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재해의 후유장애는 생명보험사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여기에는 급격한이라는 빠져있는 용어 하나 때문에 저희가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휴의장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해는 급격한이라는 용어가 빠져있다. 이게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후유장애 보험에 가입하면 우리가 뭐가 좋은데? 라는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장점인가요? 후유장애 보험금은 저희가 암진단비, 뇌혈관진단비, 심장질환진단비처럼 어느 한 부위에 대해서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전체에 대해서 각 부위별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팔, 다리, 손가락부터 시작해서 온몸을 다 보호해주는 보험금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또 반복적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의 후유장애가 발생했는데 다음 번에 10%의 후유장애를 발생했다고 하면 추가적인 5%를 또 반복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바로 후유장애 보험금입니다. 그래서 각 부위별로 지급받고 중복 보상을 하고 또한 고부위가 나이가 들면서 퇴화되거나 또 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추가적인 보험금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범위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에 보시는 것처럼 각 부위별로 내가 한 손을 못 쓸 때, 한 손가락을 못 썼을 때, 또 귀에 청력을 잃었을 때, 눈, 코, 입 시작해서 몸 전체적인 부위를 각 부위별로 나눠서 보상금을 퍼센트별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상을 또 퍼센트별로도 받을 수가 있고 반복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 제 경우 같은 경우는요. 제 분류표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이 되느냐, 이렇게 좀 정해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장 대상이 되는 재해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재해 분류표에 보시면 재해는 분류표에 나와 있는 보험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한국표증 질병 분류표에 보시면 S00부터 Y84라는 분류표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질병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우발적인 사고로 인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코드를 받으시면 휘의장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재해라고 해서 내가 못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 재해로 인해서 요즘 코로나나 이런 전염병들까지도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해보다는 재해 휘의장애 보험금이 훨씬 더 폭넓은 보험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자살 이런 것들처럼 포함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무중력에 의한 거나 아니면 약물로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물부족, 천재지변 같이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들과 충분히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의적 사고, 자연재해 등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는 재해가 좀 보상되지 않는다. 이 점은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에도 장애가 남는 상태를 후유장애라고 우리는 일컬쳐 상해 후유장애 담보의 경우에는 퍼센테지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 80% 이상도 있고요. 반면에 3% 이상도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 어떤 걸 우리가 준비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아 네 상해 후유장애 담보를 보시면 3%부터 80% 또 100%까지 보상을 해주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상해 후유장애의 가장 키포인트는 3%부터 보상을 해주는 상품인지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80% 이상도 담보로 따로 나누어져 있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80% 이상이 되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발생하는 담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후유장애로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부터 발생할 수 있는 후유장애에 대해서 꼭 보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3%인지 확인을 꼭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해 후유장애라고 되어 있지만 앞에 대중교통사고 시 아니면 탑승 중, 비탑승 중 이런 내용들이 들어져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유장애를 담보를 확인하실 때는 꼭 내가 교통사고인지 아니면 대중교통사고인지 또 내가 운전을 해야지 탈 수 있는 상품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셔야 될 텐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게 상해 후유장애 또는 재해 후유장애라는 담보로 나와 있는 것들을 꼭 선택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여기서 궁금합니다. 상해 후유장애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들이 있나요? 상해 후유장애는 대부분 사고로 많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후유장애가 발생을 하면 보통 척추, 다리, 팔, 골절 이런 것들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겨울철 골절 사고의 대부분이 60대 노인들에서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상해 후유장애는 낙상사고라든가 아니면 겨울철 빙판사고 또는 가장 많이 일어난 게 교통사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해 후유장애는 점점 좀 저희가 눈여겨보는 상품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해 후유장애를 가입한다면 어떻게 가입을 하면 좋을지 이에 대한 꿀팁 혹시 있을까요? 네, 상해 후유장애 일반 저희가 상해보험이라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상해보험이라고 해서 대부분 드시는 내용들을 보면 골절, 골절 수술비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휴일장애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 계약에 500이 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밑에 내용들을 보시면 4억 5천, 4억 9천, 500에 대해서는 상해 후유장애 담보로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해 후유장애 담보를 주계약이 아닌 추가적인 부분으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지금 상해 쪽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만 원, 2만 원으로도 충분히 휴일장애 보험금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상담을 통해서 꼭 내 상해 후유장애가 충분한지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요. 보험금 청구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도 궁금하고 상담사의 도움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일까요? 네, 휴일장애는 고객님들이 실제적으로 사고가 나도 내가 휴일장애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보시는 것처럼 분명히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내가 골절이 생겼는데 영구적인 장애를 남기는 거에는 분명히 의사의 소견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내가 사고 난 이후에 6개월 정도의 경과 기간이 지나야지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6개월 이후에 다시 한번 MRI나 시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의사와 이게 휴일장애가 남는 건지를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는 그냥 내가 그냥 아프고 골절 지나서 다 나았으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꼭 한번은 전문가들과 상담을 통해서 내 휴일장애를 받을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선생님 하고 싶으신 말씀 정리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휴일장애 보험금이 지금은 굉장히 교통사고나 아니면 내가 다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증권을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단서 확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내가 CT나 MRI를 찍었다고 하시면 꼭 그 결과지를 한번 확인하시고 손해사정사나 보험상담 설계사들이 있으시면 꼭 전문가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게 명확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